기상캐스터 배혜지 보도에 송창룡 기자입니다. 3살 배기 박도연 군은 며칠 전 열이 나고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다가 수족구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입안에 물집까지 잡혀 일주일 가까이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열이 많이 나고요. 못 먹고 울고 밤새 잠도 못 자고요. 침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병원을 보게 됐어요. 영유아와 어린이가 많이 걸리는 수족구병의 대표 증상은 손과 발, 입안에 생기는 붉은 반점과 물집 그리고 열입니다. 심해지면 고열과 구토로 이어지고 탈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은 2, 3년을 주기로 크게 유행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평년에 2배 이상 발생했지만 다행히 이달 들어 환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전염력이 강하고 최소 다음 달까지는 유행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녀오거나 키즈카페에 다녀오거나 수영장 같은 데 다녀왔을 때는 항상 양치하고 손 잘 씻고 목욕도 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목욕도 해주는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수족구병 진단을 받았을 땐 병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등에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송아진 도지사의 민선 6기 이후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파견이 크게 늘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김연철 의원은 전라북도가 18개 출연기관에 32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는데 이 가운데 징계 대상자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이 포함돼 공무원들의 출연기관 파견이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연철 의원은 출연기관의 지나친 공무원 파견이 공직사회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 혼자 사는 이른바 싱글족이 전체 가구의 30%를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가구 구성원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인 소인 가구가 늘면서 유통업계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서 혼자 직장에 다니는 김영민 씨는 장보기를 할 때마다 고민입니다. 혼자 식사를 하고 남은 식재료가 냉장고를 거쳐 결국 버려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대형마트는 이 같은 1, 2인 가구를 겨냥해서 지난달부터 수산물과 축산물 판매대에 따로 소포장 코너를 설치했습니다. 1, 2년 전만 해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없어 잠시 설치했다 철수시키고는 했지만 요즘에는 전체 판매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소용량 제품을 점점 늘려가는 추세이고요. 또한 증가 추세이 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가공식품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포장 단위를 줄이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기존 품종에 비해서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인 채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완주구는 2, 3년 전부터 농가를 통해 로컬푸드 매장에 미니 오이와 미니 파프리카 등 6종의 미니 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니 채소는 샐러드나 볶음밥을 할 때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서고 2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60%가 넘어선 상황. 이른바 싱글족과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소인 가구가 늘면서 유통업계와 농업 현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잇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읍 씨는 지역 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미혼의 청춘남녀 18상을 콘도로 초청해 1박 2일의 미팅 행사를 연결과 6상이 만남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창군은 귀농귀촌하는 도시민에게 최고 천만 원의 소득사업비를, 집을 사거나 빌리는 도시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집수리비와 1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라북도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최근 도내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주택 보급률이 계속 상승하면서 2014년 112.9%로 전국 평균과 지방 평균을 웃돈 데 이어 2018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1,700호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는 도내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 구입 실수요층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돼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의전을 앞두고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당 체제로 접어든 20대 국회에서도 국가 예산 확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가 브리핑 김철 기자입니다. 내년 2월에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정책 개발에 나섰습니다. 공항이 없이는 사실은 금융화부도 문제가 생기고 기업 유추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아주 필수적인 부분들이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 유추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김광영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설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현재 1,500명인 새누리당 전북 책임당원을 올 연말까지 3천 명으로 늘려 생활 밀착형 정당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3당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에서도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가 신통치 않습니다.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사업과 지도권 산림치의원 같은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3당 체제에서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이대로 가면 전북의 국가 예산이 3년 연속 6조 원대에 머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민의당에 이어 새누리당이 전북도당 위원장을 확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도당 위원장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재선의 김관영 의원을, 새누리당은 초선의 정운천 의원을 도당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3선의 이춘석 의원이 도당 위원장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초선인 안호영 의원과 4월 총선에서 탈락한 전직 의원 서너 명 가운데 누구를 도당 위원장으로 뽑을지 정하지 못해 도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세계 태권도인 한마당 행사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행사 관계로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북도청 앞 도로를 통제한다며 운전자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라북도 농지은행 사업비로 370억 원이 지원됩니다. 한국농어총공사 전북본부는 농지은행 사업으로 상반기에 524억 원을 농가에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370억 원을 농지 규모화 사업과 경영회생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지은행 사업의 금리는 농지매매 사업의 열리 1%, 과원 규모화 사업의 열리 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 많고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완주 31도, 남원 30도 등 28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는 토요일쯤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제시민 문화체육공원의 어린이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분수대 옆에 마련된 어린이 물놀이장은 놀이대와 워터바스켓, 탈의실과 그늘막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없습니다. 남원 광활루 인근에 조성된 전통 한옥체험시설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원 전통 한옥체험시설은 숙박동과 세미나실 등 15동으로 지어졌으며 판소리와 도예체험 등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경찰서가 운일함, 반일함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여름파출소를 운영합니다. 운일함, 반일함 여름파출소는 경찰관들이 24시간 배치돼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게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